자 오늘만 그럴 것은 소고기인데 그... 그거에 2층님 편가입고 왔습니다 고래님 편가입고 왔습니다 오! 이세린님 생각에 고맙습니다 개 맛있겠지 진짜로 난 레드로 먹거든 저는 고기 레드로 먹습니다 레드 소고기 레드지 레드 씹았어 지금 고기 완전 레드로 먹어요 지금 고기 완전 레드로 먹어요 꺼 꺼 꺼 꺼 지금 소고기 레드로 먹습니다 레드 전 소고기 소금장 안찍어 먹어요 레드 먹을게요 아 레어레어 뭔 레드야 레드는 아 레어레어레어 음 음 으흥 음 님들 너무 맛있는데 음 앤즈 음 음 음 음 음 래어 래어 녹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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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래어 래어 와 이거 맛있다 양파쌈에 양파쌈에 양파쌈 양파쌈 으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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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먹어보자 됐어 족 EV 퍽 퍽 퍽 톱 이거 무슨 살이에요 여러분? 아 그리고 유튜브 친구들 저한테 하지 말라 해서 오늘도 안 했어요 아하 우리 머핀바님 생각해 고맙습니다 우리 쪼꼬미쪼아님이 3개 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거는 밥이랑 싸먹어도 그냥 맛있어 밥 밥을 싸먹어도 양파는 밥에 싸먹어도 맛있어 난 레드로 먹거든 레드 그냥 먹어볼까? 와 녹아 음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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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이거 개맛있다 이 부위 어? 이 부위 장난 아닌데? 어? 으음 음? 노가 음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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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노가 음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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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맛있어 나 진짜 나중에 정육 좀 하는 여사장님하고 결혼하고 싶어 정신장 안다고? 너무 맛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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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슨 부위 먼저 먹을까? 무슨 부위 이거 맛있어요 무슨 부위 아 이거 먹고 싶었어 와 이거 가운데 소시 한 번 먹어볼까? 소시지 아 털 익혔다 아 이거 스팸 아니에요 덩인님 어서완 덩인님 덩인님 푸직한게 감사합니다 음 고거 괜찮네 잘 볶이 치킨다 혹시 달고나니 고추냉이 먹어요 진짜 너무 맛있네요 레드 이거 맛이 궁금하네 이거 맛있게 궁금해 맛있게 궁금해 음 이거는 크게 먹으면 안 되겠다 맛이 너무 아깝다 이건 맛이 너무 아깝다 크게 먹으면 안 되겠다 음 크게 먹으면 안 되겠어 음 지안이 어서 오세요 레드 아 레어 전 레어를 좋아해요 음 맛있다 이거 택쿤 스타일 네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진짜 익었나? 음 음 괜찮은거야 진짜 안사해요 근데 소고기가 아 됐고 무슨 부위 먹을까? 님들 음 무슨 부위 아 불 켜 불 켜 불 켜 불 켜 불 켜 불 켜 불 켜 기다려 오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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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슨 부위 등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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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 등심 아우 이게 응? 아우 등심이 어우 옥톤 나서 오고 내가 나와봐 어 어이 시바클이 쏙 음 이게 그걸로 비엔나 시바클이 넣어서 오세요 음 음 음 음 음 음 시바클이 넣어서 오세요 음 음 개맞있어 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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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난 레드로 먹는다 난 레드로 먹어 레드 야 이거 너무 빨리 간대 네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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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목으로 들어갈게요 고무줄이야 고무줄 꿀맛 꿀맛 아 불판은 닦을라고? 오케이 오케이 ようね 야 내 등심은 님들 내 스타일이 아닌데? 내 스타일이네 내 스타일이네 등축 내 살 아니다 뭐야 이거? 뭐지? 버섯인가? 꽃 등장에 버섯 들어가냐는 얘기인데? 소고기를 처음먹어가지고 자 솔직히 이건 내 싼이 아니야 기다려 이거 좋았어 좋았어 개꿀맛 아 판 닦으라고? 집에 휴지가 없어요 아 있다 뭘 불판을 혀로 닦아요 새끼야 불판을 혀로 닦으래 새끼가 저거 지금도 추천 즐겨찾기 좀 해주세요 아주 멀었어요 이 마지막에는 뒤에 김치도 구워줄까? 김치 김치 아 키친타올이요? 알겠어요 이슬님 고마워요 아 개 맛있겠다 이거 이거 치맛살인가? 이거 치맛살인가? 이리쌤 고고고고고고 편의점 먹방 나중에 할게요 아 여러분 아 끓어 으 으 손 으 으 으 으 으 밥 맛있어요 여기 찍어먹으래 네? 아 신나 으흐 으흐 와 으흠 기름장 찍어먹는 사람도 믿더라고 13장 나도 기름장 찍어먹는데 귀찮아서 다음엔 먹을꺼